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잘 가르치는 대학 서울여자대학교의 2019학년도 입학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대한예수교장르의 총회의 설립결의로 1961년 설립된 여성교육의 장으로 창의적 전문성, 인성과 소양, 봉사와 실천의 핵심 역량을 갖춘 플러스형 인재를 양성하는 잘 가르치는 대학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여자대학교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겠는데요. 서울여자대학교의 영문 이니셜인 S, W, U를 구분지어 Share Together, Wonderful Power, Unique Program 이렇게 세 섹션으로 나눠 서울여자대학교의 장점과 가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똑똑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의 광고 카피입니다. 이 문구는 서울여자대학교가 추구하는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는 문구인데요. 서울여자대학교는 나 개인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의 힘과 가치를 믿고 배운 것을 나누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여자대학교의 교육 철학은 우리 대학만의 특화된 교육인 바롬인성교육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바롬인성교육은 1961년 개교 이래 58년 동안 진행해온 서울여대만의 특화된 공동체 생활교육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의 모든 학생들은 1학년 때 3주, 2학년 때 2주 동안 합숙을 하며 나 자신과 사회에 대해 배우게 되고 3학년 때는 15주간 팀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세계를 깨우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여대는 우리 대학만의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재능, 자원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자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배운 것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일종의 지식나눔 프로그램인 서비스러닝과 3주간 해외 각국에서 문화교류와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세계 문화체험과 봉사 등은 나만 똑똑한 인재가 아니라 배운 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더 큰 가치를 깨닫게 하는 서울여대인으로 성장하게 해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대한민국이 인정한 서울여자대학교만의 경쟁력, 원더풀 파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성과는 서울여자대학교가 탄탄한 학부교육 중심으로 거듭나기 위해 2010년부터 지금까지 다른 대학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교육부 등으로부터 수주받은 사업들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여대로서는 유일하게 2주기 연속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교 교육기여대학에도 11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서울여자대학교 11개의 핵심학과로 구성된 대학특성화 사업은 우리 대학의 특성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사업 선정을 통해 지원받은 재정을 바탕으로 미래 신산업의 수요에 최적화된 전공심화 및 융합형 교육과정, 현장 인턴십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여 현재 우리 대학은 탄탄한 학부교육 중심대학,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빠르게 변모하는 시대, 서울여자대학교는 혁신적 공학교육으로 소프트웨어 융합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융복합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공학교육을 꾸준히 강화해 왔습니다. 이 결과 여대로서는 유일하게 2015년 과기정통부정보보호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16년에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6년에는 여성친화적인 공학교육 시스템 개편을 통해 여성공학도의 취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마련된 여성공학 인재 양성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서울여대는 이러한 사업선정을 바탕으로 미래산업 맞춤형 실무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서울여자대학교가 읽어낸 성과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사업선정의 결과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투입되었을까요? 이러한 사업선정을 통해 학생에게 투입되는 연간교육 투자비는 55억원에 달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각종 장학금 및 활동지원금 지급, 개인학습 및 어학공부, 전공실습 및 장비 제공, 스터디그룹 및 동아리, 전공 소학회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열심히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인턴십과 교환학생 등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방학 중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학생들의 교육 역량을 극대화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여자대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학생들은 자신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바로 이곳 서울여자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서울여자대학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특성화 학과에는 어떠한 학과가 있을까요? 앞서 교육부 대학 특성화 사업에서 우리 대학이 수도권 대학 및 여대 중 가장 많은 6개 특성화 사업단이 선정되어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특성화 사업단은 특성화 전략을 이끌고 있는 11개 핵심 플래그십 학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련 학과로는 일어일문학과, 언론영상학부, 사회복지학과, 아동학과, 교육심리학과, 정보보호학과, 식품응용시스템학부, 화학생명환경과학부, 원예생명조경학과입니다. 이들 특성화 학과는 각 분야별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미래 신산업 수요에 최적화된 전공심화 및 융복합 전공교육, 현장인턴십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다양한 비교과 활동지원 등 최고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4개의 단과대학과 34개의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울 주요 30여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장을 맺고 있어 타 대학과의 학점교류도 가능합니다. 또한 복수전공이나 전과 등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직이 설치된 학과 중 교직 이수를 허가받은 학생의 경우 교직 이수도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여대는 다양한 연계융합 전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는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선도하는 12개의 연계융합 전공이 있으며, 연계융합 전공은 복수전공으로만 이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여자대학교에는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계는 우리의 교실이다라는 모토 아래, 2018년 5월 현재 31개국, 128개 대학 및 기관과 교류협장을 맺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인턴십, 파견학생 프로그램, 복수학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년별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취업에 대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여대 하면 풍부한 장학제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2017년 정보공시 기준에 따르면, 서울여자대학교의 1인당 장학금은 350만 3,200원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장학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여자대학교에는 우리 대학만의 특별한 장학제도인 캠퍼스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각종 비교과 활동 참여 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여대 학생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의 유지취업률은 80.2%에 달합니다. 유지취업률이란 단순한 취업률이 아니라 대학 졸업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취업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취업률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의 경우 80.2%라는 높은 유지취업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는 서울여대 졸업생들이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는 아름다운 에코캠퍼스로도 유명합니다. 각종 편의시설과 최참단 시스템을 구축한 기숙사 샬롬하우스가 위치해 있으며 국내 최고의 교육중점 연구시설인 50주년 기념관도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푸른 강의실, 삼각숲은 서울여대생들이 가장 사랑하는 캠퍼스 랜드마크입니다. 서울여대에는 푸른 숲과 청설모, 다람쥐 등을 상시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복지와 편의시설이 갖춰진 학생놀이관도 있습니다. 매해 5월이면 아름다운 에코캠퍼스에서 축제가 진행되는데요. 서울여대의 축제인 설왕제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되어 있답니다. 지금 등장한 분들은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동문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서울여대인들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나보다 똑똑함을 널리 알리고 있는 자랑스러운 서울여대 동문들은 바로 서울여대의 자랑이자 서울여대의 힘입니다. 이것으로 학교 전반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서울여자대학교 2019학년도 수시전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학년도 수시모집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전형의 모집인원이 변경되었습니다. 바롬인재전형은 47명이 증가했으며 교과우수자전형은 40명이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 학생부종합전형방법을 개편하여 면접시 발표면접을 폐지하고 서류기관 면접으로 진행합니다. 특히 면접대상자를 5배수로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학생부종합전형과 실기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교과우수자전형과 논술우수자전형은 작년과 동일하게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유지합니다. 이번 장은 2019학년도 수시입학전형 전체와 모집인원 및 전형방법 안내입니다. 특히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여부와 주요사항은 비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표적인 세 가지 전형에 대한 인재상입니다. 바롬인재전형은 충실한 학교생활을 통한 균형있는 노력을 평가하고자 하며 플러스인재전형은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잠재력이 우수한 점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융합인재전형은 소프트웨어 활용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적인 부분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각 전형별 경쟁률과 전형요소 및 비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여대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표적인 전형인 바롬인재전형입니다. 올해 238명을 선발하며 작년 경쟁률은 19.2대 1이었습니다. 1단계에서 소류평가로 모집인원의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을 60%로 변환하고 면접 40%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또한 면접일은 수능 전에 실시됩니다. 다음으로 플러스인재전형입니다. 올해 158명을 선발하며 작년 경쟁률은 17.8대 1이었습니다. 바롬인재전형과 동일한 단계를 거쳐 최종 선발하며 면접일이 수능 후에 치러지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대표적인 학생부종합전형인 바롬인재전형과 플러스인재전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평가요소 부분입니다. 바롬인재전형이 각 요소를 고르게 반영하여 균형있는 발전 역량을 분석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라면 플러스인재전형은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우수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입니다. 또한 면접시기에 차이가 있으며 작년 전형 결과 결시율과 충원율에서 큰 차이를 보인 점에 주목하여 지원자 스스로 유불리를 판단해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융합인재전형은 다른 학생부종합전형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작년 경쟁률은 8.2대 1이었습니다. 융합인재전형은 신입생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입생 최초 합격자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재학 중 소프트웨어 연계전공 및 국내외 인턴제에도 취업 연계형 글로컬 현장 교육,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게 하여 소프트웨어 인재로 성장하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 전형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체 가치를 실현할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으로 목회자 추천서와 세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형 방법은 다른 학생부종합전형과 동일하며 기독교 학과에서만 선발합니다. 작년 경쟁률은 6.6대 1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른기회 전형은 세 종류의 세부 전형으로 나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보훈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외 전형과 농어촌 소재 고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학생 전형,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이 있습니다. 각 세부 전형별 경쟁률은 7.3대 1에서 11.2대 1로 일반적인 학생부종합전형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전형 방법은 다른 학생부종합전형과 동일하며 수능 후 면접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고른기회 전형은 다자녀와 재직자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 자격자끼리 통합해서 선발합니다. 작년도 경쟁률은 19.3대 1이었으며 자율전공학부에서만 선발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내용을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여대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 교육에 충실한 학생, 그리고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제출한 서류평가를 통해 학교 생활 속에서 학업 역량을 어떻게 키워왔는지, 전공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인성과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 중 자기소개서는 대교협 공통문항인 3개의 문항만을 작성하면 됩니다. 학교 생활 중 배우고 성장한 경험이나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노력, 나눔, 배려를 통해 성장한 경험을 작성하면 됩니다. 별도의 추가 문항이나 교사 추천서는 없으므로 준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면접평가는 발표 면접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통 제시문 없이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을 실시하게 되며 블라인드 면접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이름, 학교, 수험번호를 삭제하고 면접을 진행하며 부모의 신상 정보를 언급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면접평가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학교 생활 속에서 노력해온 부분을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분야로 나눠 평가하며 의사소통 능력과 서류의 진정성 부분도 살펴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시행되는 블라인드 면접을 위해 대기장소에서 블라인드 면접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수험생들은 임시번호를 부여받고 면접장으로 이동하여 학생부 및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면접을 10분 내외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교과 우수자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성적만을 100% 반영해 선발합니다. 작년 경쟁률은 11.8대 1이었으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어 4개 영역 중 2개 영역의 합이 7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2명을 선발하는 교과 우수자 전형의 성적 반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반영교과는 학년별 반영비율 없이 해당 반영교과의 상위 3과목식을 반영합니다. 교과 성적평가 기준표는 지원자 자신의 등급별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과 우수자 전형 체육은 총 14명을 선발하며 작년 경쟁률은 18.3대 1이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60%와 실기고사 4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으며 자세한 실기고사 종목 및 준비물, 평가 등급표 등은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여대 논술 우수자 전형은 총 150명을 선발하며 작년 5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학생부 교과 30%와 논술고사 70%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며 앞서 살펴본 교과 우수자 전형과 동일하게 4개 영역 중 2개 영역의 합이 7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의 주요 평가 주안점은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 비판적 종합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등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며 사고력과 논리적 이해력을 측정하는 계열별 2개 문항을 90분 동안 풀게 됩니다. 자세한 문항 구성 및 유의사항은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기 우수자 전형 미술은 총 53명을 선발하며 작년 경쟁률은 59.8대 1이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없이 실기고사 100%로 선발하며 모집 단위별 실기 과목과 고사 시간 및 유의사항 등은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기 우수자 전형 체육은 총 12명을 선발하며 작년 경쟁률은 15.4대 1이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올해 폐지되었으며 실기평가 종목별로 실기고사 60%와 학생부 교과 40%를 반영해서 최종 선발합니다. 실기 종목별 평가 내용과 교과 성적 기준표 및 세부적인 전형 일정 등은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시모집 전형별 주요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면접 일정과 합격자 발표 일정 등을 참고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수시모집에 이어 이제부터는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 정시모집은 가, 나, 다군으로 나누어 선발하며 각 군별 모집단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각 모집인원은 가군 360명, 나군 72명, 다군 233명을 선발하며 실기고사를 보는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는 수능 100%로 선발하게 됩니다. 정시모집 가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래산업융합대학에서 150명 특성화사업선정학과에서 174명 아트앤디자인스쿨에서 36명을 선발하며 각 단과대학 및 학과별로 수능 100%, 수능 60% 및 실기 40%, 수능 40% 및 실기 60%로 선발합니다. 정시모집 나군은 자율전공학부 46명, 사회과학대학 9명, 아트앤디자인스쿨 17명을 선발하며 가군 모집과 마찬가지로 각 단과대학 및 학과별로 수능 100%, 수능 60% 및 실기 40%, 수능 40% 및 실기 60%로 선발합니다. 정시모집 다군은 인문대학 99명, 사회과학대학 59명, 자연과학대학 75명을 선발하며 모두 수능 100%를 반영하여 선발하게 됩니다. 각 군별 수능 성적 반영 방법을 살펴보면 모집단위별로 수능 성적 반영 영역과 비율이 다릅니다. 자세한 반영 영역 및 비율은 자신이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고 본인의 수능 성적표에 나온 영역별 100분위를 참고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전년도 정시모집 결과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각 군별 경쟁률은 가군 5.3대 1, 나군 5.5대 1, 다군 6.7대 1이었으며 예체능 학과를 제외한 100분위 전체 평균은 86%였습니다. 학과별 100분위 평균은 85%에서 88%로 차이를 보였으며 자신이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전년도 결과를 참고하여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정시모집의 각 군별, 모집인원 및 반영 영역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 진행되며 모집요강에 나와있는 실기고사 일정과 합격자 발표 일정을 참고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여자대학교 2019학년도 수시모집 전형별 안내와 정시모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의 설명의 자료와 모집요강의 주요 정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과 학과를 확인하여 성공적인 대입 준비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잘 가르치는 대학, 서울여자대학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른 배움으로 세상의 다름을 만들어가는 서울여자대학교가 여러분의 모교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